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의 여자입니다 오늘은 부평에 있는 중국집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거 리뷰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중국요리 좋아하시나요? 저는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게 탕수육이랑 깐쇼새우인데 이번에는 그거 먹고 왔어요 여기는 찹쌀 탕수육 맛집 인가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고 하네요 화끈한 불맛을 담은 짬뽕도 파는데요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서 이건 패스했어요 한쪽에는 고량주랑 중국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고량주도 이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예쁜 호리병에 담긴 것도 있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잔 걸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짜장면이 진짜 저렴해요 간짜장도 그렇고 요즘에 짜장면을 이 가격에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짬뽕도 그렇고 제가 전에 갔던 짜장면집에 비해서 진짜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저는 창가에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기본적으로 고춧가루랑 식초가 옆에 놓여져 있더라구요 여기 룸이 있어서 모임 장소로도 괜찮을 것 같고 회식 장소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회전 테이블도 있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밥 먹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기본 반찬은 평범해요 단무지랑 양파랑 춘장이랑 나오고 저는 단무지에 식초 뿌리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뿌려 먹었는데 그닥 맛은 그냥 뭐 밖에 나와서 밥 먹으면 습관적으로 콜라를 마십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합격 생각보다 진짜 독특하더라구요 이런 찹쌀 탕수육을 처음 먹어봐가지고 볼 때 좀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렇더라구요 근데 맛은 진짜 괜찮았어요 크기도 엄청 크고 빛으로 색을 내가지고 빨가니까 맛도 괜찮고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근데 깐쌀 새우는 좀 양념은 되게 맛있었는데 튀김옷이 제 기준에서는 좀 두꺼운 편이어서 약간 아쉬웠던? 역시 식사의 마무리는 커피 아닐까요?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